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이 인생의 그런 큰 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다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정말 때때로 예기치 못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늘 평상시 나는 건강하다고 건강에 자신 있었고 어디 특별히 아픈 것도 없던 그런 사람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그런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니까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가서 이제 받아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큰 중안병 당신은 암이 몇 끼입니다 뭐 이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또 두렵기도 하고 건강의 위기 생명의 위기를 만나는 그런 때가 있죠 또 어떤 잘 나가던 그런 사업이 불황이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내 사업이 위기에 처하는 그런 순간도 있고 또는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에게 이제 해직이라든가 명태라든가 이런 그런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어가지고 안정된 직장을 잃어버려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이런 일도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던 사람이 어떤 애정의 그런 권태기 부부생활의 권태기가 오면서 그런 사랑이 식어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오고 그것이 극복을 못해서 이혼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들과 갈라지게 됩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춘기를 맞이한 그런 자녀의 탈손으로 인하여 평온하던 그런 가정에 정말 풍랑이 일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와 내 어떤 실수나 잘못과 상관없이 어떤 생각지 못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사고, 사건, 어떤 재난이나 재해를 만나서 내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어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 또 시험 아니면 어떤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우에 교회가 분쟁과 다툼에 휩싸이게 된다든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넘어져서 크나큰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그 뉴스에서나 보던 드라마에서나 그런 보았던 이런 일들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여겨졌던 그런 일들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고 내 인생에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두렵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정에 약속해 주신 적과 고령 가난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뒤에 애굽의 군대가 다시 추격해 온 거예요 앞에는 바다여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온 이제 피할 길이 없는 절대 절명의 그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그런 정말 그러나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이 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와 싸워서 이길 힘도 능력도 없는 정말 최악의 그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앞에 바다를 볼 때도 한숨과 두려움 뒤에 애굽에 지금 함성을 지르면서 전차를 타고 기병대가 달려오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애굽의 군대의 그 창과 칼르에 부딪히는 소리 군인들의 함성 소리를 들을 때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어때요? 두려움과 그리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 그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 애굽 군대를 너희가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고 너는 이런 가만히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부르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지팡이를 든 손을 저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그리고 백성으로 더불어 그 바다를 향해서 나가라고 그러면 내가 이 바닷가운데에 길을 낼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실 거라 지팡이를 내밀고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가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출협기 14장을 보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군대의 말발굽 아래에서 그들의 이 창검 아래에서 구원을 받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따라 들어왔다가 거기서 완전히 물속에 다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그리고 가정의 어떤 위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이 만난 위기를 극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도 하고 실패자가 되기도 하고 내 미래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그것으로 있었던 내 운명이 바뀌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협기 14장의 이 말씀은 이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했죠 그다음에 또 원망했습니다 또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병원에 갔네 당신은 안 뱉기입니다 당신은 이런 중한 병입니다 고칠 수 그러면 겁이 덜컥 나죠 내가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내 사업에 어떤 크나큰 위기가 올 때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내 가정에 위기가 올 때 내 신앙생활에 위기가 올 때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왜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이 환경을 타다가나 이런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위기의 어떤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와 고치지 못할 병과 건지지 못할 그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거기가 뭐냐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원래 이 위기란 말이 그 단어적 의미로는 위험과 기회의 그런 말을 합성어라고 그럽니다 위험과 기회 이것이 합쳐진 것이 위기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그냥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인간의 그런 어떤 한계가 이렇게 정말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고 그런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암이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만난 내 생명의 위기 건강의 위기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굉장히 아주 꽤가 많습니다 곤모술수의 능하고 인간적인 지혜와 그런 것이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형의 장작권도 빼앗고 그 축복도 가로챘었던 사람이에요 또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라반의 모든 소유를 자기 것으로 다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올 때 형 애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올 때 이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갔기 때문에 돌무더기를 싸놓고 이 돌무더기를 넘어가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갈 앞에서는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 모든 소유와 처자식과 자기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생일대의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거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 야곱이 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유괴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위기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돈으로 그 어떤 것으로 값주고 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또한 가져다 줍니다 위기를 만나서 그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 회사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런 위기를 전부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가 IMF에서 국제통학기국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위 위기에 직면해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때 아픈 고통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인력을 구조조정하면서 엄청난 실업자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경제주권을 IMF에 넘겨서 IMF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굉장한 어떤 경제 대수수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이 최고의 그 단기간에 아주 IMF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IMF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회사의 내실을 다지고 외형을 줄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그래서 이런 그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회사의 체질을 개선했던 그런 회사들은 여러분 어때요? 2008년도에 다시 한 번 국제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미국의 리먼 브로드사라고 하는 세계적인 은행이 문을 닫고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IMF 때 이 위기 가운데서 이런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내실을 다지는 것과 구조조정을 했던 그런 회사들은 여러분 어때요? 그 내실이 튼튼해져서 그런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겪고 있는 내 인생의 위기나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지금 힘들지만은 그것을 극복해내면 그것은 나에게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종살이 시키던 애굽의 군대가 그 위기 가운데서 홍해바다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물속에 수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오늘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하려면 첫째는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떤 내가 인생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아 병이 걸렸는데 암병이 나는 이제는 죽었구나 틀렸구나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하면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냐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과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여러분 인생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뭘 바라봤어요? 홍해바다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바라본지? 뒤를 바라볼 때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바라보고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그 전차와 기병대와 그 함성 소리와 창과 칼을 든 그런 애굽의 군대를 바라볼 때 절망 또 절망 두려움 또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바다를 바라보고 애굽의 군대를 바라본 그들이 눈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자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나 크나큰 시련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고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런 말씀 첫째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 이런 담대함을 가지라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했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 중에도 소망이 생기고 정말 낙심했던 나에게도 다시 여러분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모세를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아우성을 치면서 소리는 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져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활란 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부르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며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위기 활란 희련을 만났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을 지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희석이 아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눈에 눈물을 보시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으니 너의 병을 치료하여 이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모든 국토를 유린하고 그 수도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병 그리고 이 아수르의 군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니까 건강의 위기, 국가의 위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에스터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됐을 때 그게 악한 하만이라는 총리가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왕의 그런 허락을 받아서 조선을 온 나라에 공포했습니다 이제 온 자기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에스터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멸망을 당하게 된 그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또한 특별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오히려 그 자기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될 그날 모든 원수를 제어하는 그런 승리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된 것이죠?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올 때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대응할 힘이 없습니다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소유와 처자식과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죠 그때 야뽑강나루토에서 하나님 앞에 철회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주신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10편 107편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란 중에 요하께 부르지지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그 환란 중에 요하께 부르지지매 기도하면서 부르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긴급한 상황 불이 나면 어디에 일을 돌려야 돼요? 119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긴급한 상황이 나면 SOS를 쳐야 되는데 그게 333이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냐 부르지져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기도했던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은 위기를 만났을 때 밤을 잠을 자지 않고 철회하며 기도했습니다 SOS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희석이야는 눈물로 부르지지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위기가 왔다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아니면 철회하며 기도하고 SOS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고 희석이야처럼 눈물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위기를 만났을 때는 어떤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는 가족들이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성도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교회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 전체가 같이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문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한국 교회 전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위기가 있고 어떤 분은 없겠지만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어때요? 도덕적 위기 경제적 위기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도 엄청난 도전과 그리고 실현과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엄청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깨어서 이 한국 교회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 이런 모든 도덕적 위기 영적인 위기에서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직접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바다가 뒤에 군대가 죽여서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지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홍해바다를 쫙 먼저 갈라놓고 너희들을 건너가라 아니면 애굽의 군대를 다 멸망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홍해바다를 내밀고 백성과 함께 나가면 이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건짐을 받고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막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이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그냥 내 기도에 응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위기를 다 해소시켜버리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실 때도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설교 가운데서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적극적으로 애베에 참석하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특히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애베에 갔을 때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그런 말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면 하나님이 이 종이 설교를 준비할 때 종아 네가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와서 딱 보니까 내가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그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종의 입을 통해 여러분의 말씀하시고 아니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귀에 들려오거나 내 마음에 잔잔하게 들려옵니다 사랑나더라 사랑나더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내가 너를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줄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내가 문제를 그 위기 가운데 건져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잘못과 왜 이런 것이 왔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것을 칭망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작정 기도만 하면 안 돼 그 어떤 사람들은 몸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한번 10편 107편 19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화께 부르지지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이 고통을 다하고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지니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신데 위기에서 건져주신데 그가 무엇을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 금요철에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를 도우시는가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막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 때로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아니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또 건져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다음에 한번 말씀을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10편 119편 5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셨음이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고난 중에 뭐라고요? 위로라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셨다고 여러분이 막 빈생 위기를 만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주의 음성이 돌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면서 내가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걸 걱정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절대 두려워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우리는 인생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면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니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위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랬죠 너 지팡이를 내밀어 그리고 앞으로 백성이 나가러 왜? 그 음성을 들었는데 어때요? 아니 하나님 지금 어떻게 지팡이 내민다고 저 홍해바다 갈라집니까? 백성을 나가라고 하면 저기 물에 빠져 죽으라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200만에 300만인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이 바다가 얼마나 깊고 물살이 얼마나 세인데 여기를 건너가서 못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손을 내밀어 그리고 백성으로 나가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내밀고 백성에게 믿음으로 나가라고 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 위기 가운데서 있을 때 내가 부르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한다고 될까? 진짜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다 틀리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서울의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가 세습 문제로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집사님이 간암이 걸렸어요 간암이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간암 걸려서 낳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것으로 해도 치료를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상추를 갖다 어떻게 해가지고 양배추를 갖다 먹으라고 그런 걸 주셨대요 그런데 그걸 정말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고 나서 어, 뭐예요? 그 간암이 깨끗이 나왔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게 뭐 양배추 먹은다고 한 무슨 간암이 어떻게 나아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를 만났으니까 간암 걸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대로 했더니 진짜로 가서 간암이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요, 홍해바다가 지금 얼마나 세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얼마나 깊은 바다인데 거기에 지팡이 내밀고 건너가 난다고 이게 갈라지고 길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더니 믿고 순종하니까 홍해의 길이 열리고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았습니다 남한 장군이 문동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점점 몸이 썩어져가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터에서 잡아온 그 소녀가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 하나님의 선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를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가 어떻게 돼요?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당신 몸을 일곱 번 잠구라고 그러면 그 몸이 깨끗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어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 남한 장군이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걸 다 얻은 사람인데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건강의 위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이죠?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얻는 건 조금 잃은 것이죠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은 다 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돈이 많아도 명예의 권세를 다 얻었어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적국 이전한 이스라엘의 선지를 찾아온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잠구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돌아가려고 하다가 자기 부하들이 아니, 더 어려운 걸 하라고 했을 건데 왜 그냥 갑니까? 빨리 가서 하세요 하니까 생각을 바꿔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잠궜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을 알았어요? 그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받고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기를 만납니다 지금 위기를 안 만났어도 여러분 언젠가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사업의 위기 그리고 건강의 위기 또 가정의 위기 신앙의 여러 위기를 만난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세이고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의 전에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위기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